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서 화제를 전환할 건데 수미태리 CIA 분석관 출신입니다 뉴스 살짝밖에 못 봤는데 이분이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 검찰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명품백이 등장합니다 31쪽 공소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10여 년에 걸쳐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고급 실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거 전 큰일보다 이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더라면 이 뉴스를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왜 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큰 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게 한 40년 전으로 시계가 거꾸로 가듯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박정일 정부 때인가요 전단 정권 때도 뭐가 좀 정보 불안하면 마이니 70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정보기관에서 흘려요 대서특비를 대게 그런데 일본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제가 오늘도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 3 4명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런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파키스산 이스라엘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보기관분들이 나가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지 나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보수 외교안보를 외치던 일간지에서 대서특비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것도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외교당국이랑 이런 데서는 저도 그래서 외신 한번 다 이렇게 외신만 보는 사이트에 가봤더니 미국에서는 큰 뉴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만 굉장히 부각된 이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통이 되어봤지만 우리 외교부 산하기관에는 그런 교류비라는 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20배를 더 쓰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외통이 속기라고 보면 외통이 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 예산을 좀 늘려주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 시점에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오히려 더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정보를 통해서 하게 될 거네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만들어서 한 얘기인데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을 할 수 있는 소스로는 보이는데 언제까지 또 문재인 정부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더라도 문제 있었으면 또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한 번 이 정국을 좀 전환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효력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TV뉴스에도 되게 큰일처럼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이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명품샵에서 고르는 사진 아니면 밥 먹는 사진 이런 거를 첩보 영화처럼 낱낱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스가 많아서 언론이 다루기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정행위라는 게 진술로 보통 입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증거관계가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또 아까 전에 신민환 선생님 말씀을 했지만 지금 용산의 해명이 더 깨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택시는데 이게 시기가 2013년 난 이분들이 방황을 떠나서 이분들은 은폐가 자동소총처럼 그냥 즉각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남탓하는 게 은폐가 시기가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요 처음 들킨 부분은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데 옛날에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mb 박근혜 정부 때 총리실 직원이 상하이에서 usb 뺏기는 바람에 전 세계 우리 제외공간 직원들을 시스템 을 바꾼 게 파티스인데 그게 mb 박근혜 정부 식이에요 그때 노출이 돼 가지고 이게 다 뒷조사되지 않을까 원인부터 책임 따다지만 민주당 그렇게 남탓 안 합니다 앞으로 보완 해야 되는데 참 여기는 남탓하기 좋아하고 일단은 잘못을 인정 안 해 무 오류에요 자기들은 무 오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걸리면 무책임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통령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왔나 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전화를 못 받겠다면서 글을 올린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 국정원 윤석열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 갈라치기에서 정보 역량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들으지만 지금 전당대회에 나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은 국정감사 가면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여기 제외군 간에 국정원에서 나온 분 누구에요 그거 하시면 유명한 분 있어요 어느 전당대회에요 국힘이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나중에 실망 안 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질의가 제외군 간 나가면 이 대사관에서 국정원에서 나온 분 누구에요 저는 그 길을 의심해요 그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안다라는 과시인데 그래서 흔히 말하면 그분은 이거 제가 여담이지만 국회 정보위를 안 들어오려고 그래 서로 그분 넣지 말라고 국정원 조치에서 그분을 싫어해 왜냐하면 이게 백볼 제도가 그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백볼이 백볼이 네 너무 이제 공개적으로 비밀 요원들의 신분을 들통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게 큰 사고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담으로 옛날에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만났어요 서로 기관사랑끼리 미국 cia가 kgb를 보고 좀 티 내려고 당신 러시아에서 근무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러시아 kgb가 cia인데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모른 척을 하는 게 이건데 그렇지 전 오히려 이게 야당에서 막 폭로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보수신문하고 국힘에서 제일 신나서 그러니까 왜 이슈라는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은 나라의 전략이 들킨 거고 망신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게 기계관점에서 보면 지혜롭게 다뤄야 될 문제인 거죠 그 부통령하고 대한민국은 회의로 가져왔다는데 그럼 우리도 외교 전략이 하나인데 앞으로 뭐 미국 대선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유력한 분은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게 왜 과연 유익한 보도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에 취약하면서 그 상대국이 다 있는 건데 외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싸우면서 신뢰를 잃잖아요 우리랑 누가 그렇게 긴밀히 교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말 안보 이슈 이런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가야 되는데 늘 때만 되면 이럴 때 그냥 무슨 철 만난 고기처럼 저렇게 신나가지고 팔딱팔딱하고 이러면 정말 구기긴 해롭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 출신 정부 그리고 검찰들이 지금 굉장히 신이 많이 힘도 지금 더 있고 그런 배경이다 보니 이게 조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서봐 뭔가 덮어야 돼 요거는 요거면 좀 뉴스 될라나? 약간 요런 분위기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방송 이제 전에 아니 근데 대통령실 안에서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당연하죠 정치를 오래 정치판에 오래 계시면서 와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텐데 요렇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리 내가 대통령실에 있어도 이건 아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나오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아마 이 캐비넷의 힘이 엄청 크게 작동을 할 것이다 난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랬어 사실 뭐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도왔던 정치인들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선거에 공신을 두 명 뽑으라고 한다면 공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큰 건 맞잖아요 매우 컸죠 매우 컸죠 그죠?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쫓아낸 거죠 쫓아내도 개혁신당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단일화해가지고 결국은 정말로 좁은 격차의 승리를 이끌어내 1등 공신인데 외통위원장도 안 시켜주잖아요 떨어졌죠 그거는 뭐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 뭐 그분이 한때 또 우리 민주당 당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기 20대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1월인데 갑자기 탈당을 하셨죠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시면서 2006년도 네. 그래서 이제 심야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이제 자택에 저희 박병소 교장님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집도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네. 서로 각서를 쓴 게 있어요. 내가 문재인에게 바라는 거 비화입니다. 비화 지금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역이 요구하는 점 그러니까 쌍방위 합의를 다 썼어. 그거를 박병소 교장님이 가지고 전개 은퇴하시면 공개한다는데 아직도 공개를 안 하셔. 그래서 다시 출마하시려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당시에 미략이 있었구나. 그 서류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셨길래 정치는 서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믿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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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만한 카운터 파트너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 mb 때는 임태계가 있었고 저기 박근혜 정보 때는 서청원 대표 같은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선을 넘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김건희 형사를 카운터 파트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의자가 보통 의자가 한 4개로 지지대가 있잖아요. 지지 기반이라고 쳤을 때 2030 부셔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정치인들 다 구태야 쓸어버리고 또 부셔버리고. 다 자기 지지층들을 부시고 오다 보니까 소위 말 뽀개기라고. 이렇게 뽀개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수석님 말씀대로 상의할 사람 당연히 없는 거고 더 이상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뒷받침할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김기현 대표 만들 때만 해도 범친윤이 뭉치기라 됐거든요. 지금은 범친윤도 둘로 또 쪼개져 가지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둘이 나눠서 싸우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지가 빠져서 마이너스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단기적으로 자기 지지층은 더 결집시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정권 2년 이상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어떤 동력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밀고 갈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랑 상의하고 누구랑 정치할지는 모르겠다. 없어요. 이제. 쓸만큼 다 쓴 것 같은데. 다 써먹었어. 야당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a 임태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통하면 그래도 대통령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봐도 그렇고 대통령에게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바빠요. 하루하루 진중공 교수님하고 57분을 나눠야 되고 또 오늘은 심평 교수님. 심평 교수님하고 또 상의도 해야 되고 정무수석이 일이 없는 겁니다. 항상 김건희 수석이라 불러야 돼 뭐라 해야 돼. 하여튼 이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제가 진짜 고민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상대지만 상대당 이지만 대통령이니까 왜 그럴까 저분이 생각 고민해봤는데 본인이 핍박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리가 왔어.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의 판단과 확신이 있는 분이야. 맞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검찰에 쓰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박혀 있어요. 많이 잡았었었죠 자기가. 일단 잡았는 것보다 뭐 그룹 청소들 잡아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약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겠죠. 그렇고 또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좀 어깨 뻗어야 되고 여의도 가서는 뭐 이렇게 나중에 정치할 것 아닌 이상은 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가장 고쳐야 될 건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핍박 을 받았고 어떤 스토피임장이 됐고 초심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 대전 고검에 있을 때 롱쿼터 있고 소주 이렇게 다 크게 월샷할 때 그때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머리도 안 올리고 할 때 그렇죠. 청문회 때 그거 있잖아요 소윤대윤 할 때 이남석 여기가 이거. 저는 진짜 초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상대 당이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쭉 한번 돌이켜보고 잘못한 거 한번 중간 정리해서 후반전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